냉동이 필요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식품 운송부터 제약산업의 생산 및 운송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도 테스토의 측정기와 측정 솔루션이 함께합니다 테스토만의 정확한 모니터링과 측정값은 법적 규제와 내부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테스토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 환경, 더 나아가 자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전세계 3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고정미래 측정기와 디지털 데이터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든 테스토의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디지털 솔루션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는 60년이 넘는 기간 또한 블랙포레스트를 대표하는 최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테스토는 독일의 미텔슈탄트이며 독일의 탑백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3억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시장선두기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익의 10%를 매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의 핵심인 최첨단의 센서부터 수십억 개의 품질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의사결정을 돕는 프로세스까지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의 직원입니다 100%의 열정 이것이 테스토의 정신입니다 테스토 직원들은 창의적인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빠르고 성공적인 실행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테스토의 정신은 사람 사이의 공감을 의미합니다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는 물론 구성원과는 서로를 돕는 마음도 있습니다 테스토에는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전문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각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크게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테스토는 30개의 지사와 협력을 통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식품 산업이나 제약 산업의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면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차원을 지키고 싶다면 함께 합시다 테스토는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테스토와 함께 성장하는 직원이 되어주세요 테스토와 함께 성장하는 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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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장하는 직원들과